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뜻깊은 2월 명절을 기념하여 진행된 체육경기를 발람하셨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기념하여 2월 17일 내각과 국방송 직원들 사이에 체육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경기를 발람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 선수들과 발람자들은 만세환호성을 열광적으로 터쳐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조용은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김재룡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내각 성원들,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경기를 발람했습니다. 강순남 동지, 박수일 동지, 정경택 동지를 비롯한 국방송 지휘 성원들과 장병들, 군사교육단위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내각과 국방송 직원들 간의 축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는 시정 치열했습니다. 전반전 32분경에 국방송팀의 12번 선수가 문전까지 몰고 들어가 재치있는 찬옥치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휴식 시간에 평양항공구락부 모용항공기 선수들이 각위한 모용항공기들의 난도높은 기교 비행을 펼쳐나와 알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경기 휴식 시간에 평양항공기 선수들이 후반전에 들어와 경기시간 55분경 11m 볼차기 기배를 마련한 내각팀에서 22번 선수의 강한 찬옥치가 성공하여 1대1 높이긴 가운데 양 팀의 공방전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선수들 모두가 지칠 줄 모르는 강한 승부심으로 경기장을 총행무진하며 멋진 경기 장면들을 펼쳐 보이는 속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득점 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람 속에서는 기쁨과 아쉬움이 엇갈린 호송이 터져나오고 응원 열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내각과 국방성의 일꾼들은 경사로운 2월 명절을 맞으며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몸소 시간을 내쉬어 자리를 함께하시며 무한한 힘과 용기와 기쁨을 안겨주신 총비서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올렸습니다. 경기에서는 국방성 팀이 내각 팀을 3대1로 이겼습니다. 축구 경기에 이어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사이에 밧줄 당기기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밧줄 당기기 경기에서도 국방성 팀이 내각 팀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울음찬 환호송이 터져 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와 사랑하는 자제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쁨과 희열에 넘쳐 뜻깊은 2월의 본명절을 기념한 오늘의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용기 100배 기세 충천하여 인민을 위해 멸사 복무하며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 행로에 가게 아로세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기 위한 토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굳은 교리를 다지었습니다.